지금까지 생생 지구촌이었습니다. 노동자지원센터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시죠.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잠시 문을 닫았던 부산의 이동노동자지원센터 도담도담이 지난 8월 재개관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플랫폼 노동자까지 지원하는 등 그 기능이 확대되는데요. 도담도담은 어떤 곳인지 소개를 좀 해주시죠. 한마디로 4차 산업혁명이 일어나는 기술혁명이 되면서 사실은 일하는 것도 과거에는 전통적으로 어떤 작업장에 가서 일을 하잖아요. 직장에 가서. 그런데 이동 및 플랫폼 노동자들은 주로 이동하면서 일을 하는 분들 또는 플랫폼을 기반으로 일을 찾고 또 업무 지시를 받고 계산도 하는 이런 노동자들을 통칭하는데요. 이동 노동자라고 하면 예를 들면 배달기사, 퀵서비스, 택배업 또는 화물운송 그리고 카카오에 기반한 택시 드라이버 이런 종류의 그리고 전통적으로 보험모집인이라든지 학습지 교사도 이동을 하면서 하고 그렇게 굉장히 좀 다양한 것 같아요. 심지어는 가사 서비스 종사자도 이 집, 제 집 이동하면서 하니까 또 우리가 흔히 아는 가스나 전기금 침을 하시는 분들도 이동 노동자라고 얘기를 하고 심지어는 방과 후 학교의 강사들도 학교를 이동하면서 해서 거기에 포함된다고 볼 수도 있고요. 굉장히 생각하면 굉장히 많습니다. 그 종류와 범위가 굉장히 다양하군요. 그렇다면 이동 노동자를 지원했을 때랑 이제 플랫폼 노동자까지 기능이 확대됐는데 이전과 비교했을 때 어떤 부분이 달라졌습니까? 이동 노동은 이전에도 좀 있었습니다. 화물이라든지 또는 택시나 이런 있지만 지금은 플랫폼을 기반으로 하는 노동자들이 많아졌어요. 그런데 이동 노동자와 플랫폼 노동자가 상당 부분 겹치죠. 플랫폼을 기반으로 이동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또 그 외에도 지금은 IT 쪽에나 또는 문화예술 쪽도 플랫폼을 기반으로 일을 주고받고 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확대되었다고 보시면 되죠. 그렇다면 도담 도담이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역할에 대해서도 좀 말씀해 주시죠. 일단 저희 도담 도담은 쉼터를 운영해요. 주로 대리사님들이 저녁에 콜을 받기 위하여 어디서 머물러야 되잖아요. 흔히 저녁에 다니다 보면 길에 서성대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콜을 받기 위하여 그분들이 마땅히 어디 쉴 곳이 없어요. 어디 앉아서 그래서 그런 분들이 센터에 와서 쉼터의 기능을 하고요. 그전에는 주로 쉼터 기능이 주였는데 이번에 새롭게 재개관하면서 그분들이 갖는 고충 노동 문제라든지 법률 문제 또는 건강 문제라든지 기타 사회복지 이런 부분에 대한 상담 또는 지원 그리고 그분들에 대한 교육도 하고 그래서 좀 더 중요한 것은 그분들의 권익 보호를 좀 확대하기 위한 어떤 정책 기능들 대안제시 이런 것까지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동 플랫폼 노동과 관련된 뒷받침을 다 맡아주시는 그런 곳인 것 같은데 부산 지역의 이동 플랫폼 노동자들의 규모는 혹시 얼마나 되는지 알 수 있을까요? 이동 노동자 또는 플랫폼 노동자들의 규모는 어디까지 기준으로 해서 봐야 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좀 차이가 나요. 그래서 우리 한국노동연구원 같은 경우에도 대략 한 22만 명에서 179만 명까지 추산을 합니다. 그래서 협의의 플랫폼 노동자라 하면 한 22만 명 정도로 전국적으로 또 광해의 플랫폼 노동자라 하면 179만 명까지 본다는 거고 고용정보원 같은 경우는 대략 한 54만 명 정도로 추산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작년에 부산연구원에서 대략 부산 지역에 있는 이동 노동자들을 추정 정확한 통계는 아직 없고 추정을 했는데 대략 한 6만 명 정도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코로나19 확산으로 비대면 산업이 급부상하면서 이동 플랫폼 노동 또한 부각되고 있습니다. 이동 플랫폼 노동은 진입과 또 근무 형태가 자유롭긴 하지만 근로기준법과 노동법의 사각지대에 있기도 한데요. 현실은 어떤지 실태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시죠. 그렇습니다. 주로 이동 노동자나 플랫폼 노동자들이 전통적인 어떤 고용관계가 사용자와 노동자 이렇게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리고 이 운영, 플랫폼을 운영하는 업체가 별도로 있고 플랫폼 노동자들이 제공하는 노동을 서비스하는 업체가 또 따로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음식 배달하는 그런 부분은 예를 들면 배달의 민족을 예를 들면 요기여도 있고 그렇습니다만 거기에서 고객이 주문을 하잖아요. 그럼 거기에서 배달의 민족에서 플랫폼 노동자에게 식당과 플랫폼 노동자에게 가고 플랫폼 노동자는 그 식당에 서비스를 하는 그러니까 이용하는 자와 노동을 제공하는 자 그리고 플랫폼을 운영하는 자가 각각 있는 다양한 형태의 고용이 되다 보니까 전통적인 노사관계가 아니고 또 이분들은 또 자유로운 계약을 통해서 하기 때문에 흔히 말하면 1인 사업자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자영입이라고 얘기하지만 사실상은 노동을 제공하는 노동자이다 보니까 노동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게 되는 거죠. 그런 문제가 있고 어쨌든 지금 새로운 기술이 개발되면서 사회적으로 이슈화가 된 것은 많은 사고가 생겼잖아요. 작년에도 특히 지금도 명절이 다가오고 있는데 그러면 택배 물량이 선물이나 이런 택배 물량이 엄청나게 늘어나게 됩니다. 그런 속에서 과로사도 많이 발생했고 또 거리를 이동하기 때문에 최근에 오토바이 사고라든지 이렇게 해서 산재로 죽는 경우도 많고 그렇게 사회적 이슈가 되다 보니까 이런 지원센터가 좀 필요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이동 플랫폼 노동의 현실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도담도담에서는 최근 거리두기 4단계 시행 이후에 부산과 경남 지역에 대리운전기사들을 대상으로 대리기사 소득변동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해 조사하게 됐는데요. 어떻게 기획하게 되신 겁니까? 저희 센터에 대리기사님들이 많이 오세요. 그분들이 4단계에는 9시까지 영업을 하니까 그분들의 그 뒤에는 콜이 없는 거예요. 그 시간이 끝나고 나면. 그러면은 이전에는 자정에 넘어서까지 콜이 많았고 그러면 하루에도 한 10몇 콜씩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하루 평균 5콜을 채 못 받는 경우가 크다하다. 그러면서 소득이 거의 한 3분, 절반이 아니라 3분의 1 수준으로까지 좀 떨어진다.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거 심각하다. 심각해서 우리가 이분들의 소득변동에 대한 실태조사를 한번 해보자. 짧은 기간에. 그런데 짧은 기간에 그분들이 서로 주고받는 밴드. 자신들이 서로 소통하는 어플리케이션에 저희들이 들어가서 거기에서 실태조사를 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응답을 해주시고 그랬죠. 어떤 분은 직접 자기의 소득 그것을 직접 사진을 찍어서 보내주기도 하고. 네, 아무래도 사람들의 이동량이 줄다 보니까 또 콜수도 줄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실제 조사를 해보셨을 때 대리기사분들의 소득변동 실태 결과는 어떻게 나왔습니까? 일단 소득변동은 대략 한 70% 이상의 감소한 분들이 한 30.7%가 70% 이상이 감소했고 기존에 보다 60에서 70%로 감소한 분이 한 20% 그리고 50에서 60% 감소가 28.7%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절반 이상 소득이 줄은 분들이 한 78.9% 약 80% 가까이가 절반 이하로 떨어졌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하루 평균 수입도 5만 원 미만이 약 대략 한 53% 정도, 아 63% 정도가 5만 원 미만으로 줄어들었고 10만 원 미만은 90% 이상이 10만 원 미만으로 소득이 줄었다고 확인이 됐습니다. 네, 단계가 격상함에 따라서 아무래도 경제적인 타격도 있을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이동 플랫폼 노동은 미래의 노동 형태로서 종사자도 계속해서 증가할 전망입니다. 하지만 사회적 보호로부터 배제되어 있는 상황인데요. 이들의 권익을 지키기 위해서 가장 시급한 건 어떤 것이라고 보십니까? 저희들이 물론 권익을 지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먼저 중요한 것은 안전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네, 안전이죠. 아무리 일하는 것도 좋지만 목숨을 잃으면서까지 일을 해서는 안 되잖아요. 그런데 작년에도 이런 집품하는 노동자들이나 또는 밤늦게까지 배달하시는 분들이 있던 과로사도 나타났고 또 거리에서 오토바이 사고로 죽는 분들도 나타났기 때문에 그분들이 일단 산재적용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산업재해. 그런데 노동자가 아니기 때문에 아직까지 산재적용이 안 되는 이런 부분이 있고 또 명백하게 종속된 노동을 하면서도 사업자로 되어 있기 때문에 노동권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거죠. 노동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그래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안전을 지켜야 되고 다음으로는 노동자로서 노동법의 보호를 받도록 하는 것.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코로나가 확대되면서 대리기사님들 같이 소득이 급격히 줄어들 경우에는 전반적인 가족, 가정경제가 파탄에 이르기 때문에 그분들에 대한 좀 특별한 지원도 필요하지 않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권익을 지키기 위해서 시급하게 필요한 것은 또 안전을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렇다면 최근에는 배달과 관련된 사고도 급증하지 않습니까? 비단 부산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배달과 관련된 사고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는 실탠인데 안전에 대한 관리 교육도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중요하죠. 안전교육이 중요하고 또 교통법교도 잘 지켜야 합니다만 그분들은 또 그만큼 소득이 정해진 급여가 아니기 때문에 하는 것만큼 소득이 발생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위반하는 경우도 생기고 먼저 하나라도 더 배달하기 해야만 또 일정한 수입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좀 딜레마죠. 모순이 되고 있잖아요. 시간이 곧 돈인 거죠. 그렇죠. 그분들 입장에서 시간이 곧 돈이고 또 생명이기도 하고 또 생명을 지키려면 안전하게 또 운행을 해야 되고 이게 모순되는 상황에 있는데 무엇이 우선인가는 정말로 좀 잘 생각하셔서 운행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이동 플랫폼 노동자를 위해서 또 종합지원이 가능하도록 정책과 조례가 필요해 보이는데요. 현재 이동 플랫폼 노동자 지원을 위해서 제도 마련은 어떻게 돼 있는지 또 이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이신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지금 국회에 이른바 플랫폼 종사자 보호법이 생활물류법 이렇게 해서 계류 중에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작년에 노동부 장관도 적극적으로 입법을 하겠다라고 발표를 했고요. 지금 현재는 이 부분이 국회에 계류되면서 좀 표류될 가능성이 높아요. 왜냐하면 이 법을 협의하고 있는 노사단체가 공의 반대를 하고 있는 이런 입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노동계에서는 왜 특별법이 특별법 형태로 제정이 되다 보니까 특별법 형태가 아니라 근로기준법을 기존의 노동 3권을 보장하는 노동법의 적용을 받아야 된다라는 입장을 가지고 있고 경영계 쪽에서는 이분들이 사업자인데 노동 3권을 인정을 하거나 또 이런 법안에 대해서는 반대를 하고 있는 그런 처지에 있어요. 그런데 정작 당사자들은 이 법이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직접 이동하고 플랫폼 노동에 종사하고 계시는 노동자분들이나 또 이들 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사용자들은 필요하다라고 하는데 경제단체나 노동단체 이른바에서는 반대하고 있는 그런 양상으로 해서 지금 법안 통과가 어떻게 될지 현재로서는 미수인 상태입니다. 아무래도 이견 차이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또 상황을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동 플랫폼 노동자 지원센터로 재개관하면서 도담도담의 역할도 커진 만큼 해결해야 할 과제도 있을 것 같습니다. 종합지원센터로서 도담도담이 해야 할 일이 많아질 텐데 앞으로 활동 계획은 어떻게 되십니까? 저희들은 이동 노동자나 플랫폼 노동자가 저희 센터에 직접 방문해서 심터를 활용하고 이러면 더 없이 말할 나위 없이 고맙지만 또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심터에 실어온다는 것은 일이 없다는 말도 거꾸로 되기 때문에 저희들은 센터를 이용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저희들이 그분들을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정책 대안 또는 권익 보호를 위한 대안은 마련 그리고 어려움에 닥쳤을 때 할 수 있는 노동상담이나 법률상담 이런 경우에 지원하는 상담하고 지원하고 또 필요한 교육도 실시하고 이런 활동을 더 많이 늘려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플랫폼을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그런 앱이나 이런 걸 사용을 잘하세요. 그래서 저희들도 그분들을 지원하는 플랫폼을 만들어야 되겠다. 그분들이 언제든지 일하면서도 그것을 활용할 수 있도록 그런 플랫폼을 구축하는 것 이런 활동을 좀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실제로 이 두담 두담을 이용하신 분들의 반응은 좀 어떻습니까? 반응은 이용하시는 분들이 아직 재기관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많지는 않습니다만 이용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좋아하시고 얼마 전에도 대리기사님인데 고객으로부터 폭행을 당했어요. 그래서 근 4주 동안 입원을 하고 그랬는데 특히 이제 저희들하고 연락이 돼서 상담을 몇 차례 진행하고 그리고 결국에는 소송을 하는데 저희들이 계속 지원하고 변호사 알선도 해주고 좀 그런 부분을 하는데 굉장히 고마워하고 그랬습니다. 재기관한 지 얼마 안 됐다고 하셨는데 그렇다면 운영을 하시는 데 있어서 어려운 점은 없으십니까? 직원들이 3교대로 근무를 하고 있는데 인원이 5명밖에 안 되는 거죠. 굉장히 힘들어요. 저희 직원들도 5명이서 3교대를 해야 되니까 그 부분이 좀 힘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은 또 센터 운영만이 아니라 다양한 정책 공부, 교육 이런 것까지 같이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보완이 좀 더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도담도담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홍보 같은 부분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일단 저희들이 그분들은 플랫폼을 기반으로 많이 활동하기 때문에 그분들이 속해 있는 뭔가 모임방 같은 게 있어요. 온라인 상의 모임방 그런 데 접속을 저희들이 해서 알리기도 하고 또 저희들도 그분들에 대한 사정도 파악하기도 하고 그런 식으로 홍보를 하고 앞으로는 좀 더 적극적인 홍보 또 직접 캠페인도 나가서 해보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각지대 노인분들이 없도록 이동 플랫폼 노동자들을 위해서 더 힘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동 플랫폼 노동자의 취약성을 개선하기 위한 부산시 차원의 지원 방안이 필요한 시점인데요. 플랫폼 노동자의 인권보호와 노동환경 개선을 위해서 우리 사회가 고민을 더욱 다각화해야 할 것 같습니다. 헬로우시 토크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